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수령 500년 된 왕보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왕보들이 있는 곳까지는 외부 주차장을 나와 걸어서 몇 분 가면 있습니다 내부 주차장도 있는데 내부 주차장에서는 차를 내리자마자 왕보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널찍한 외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 나섰습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좋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봄철에 그것도 계절의 영왕인 5월의 봄나들에 한 번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라 창조에 온 힘을 쏟아낸 자연에 대한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모철을 나누었습니다 왕보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보면 바로 옆 광주호 생태원을 조성하면서 쉽게 되었던 잎밥 나무의 꽃들이 5월이면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모든 가지에 꽃들이 꽉꽉 들어차 피어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왕보들은 광주 광역시 충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의 판에 적힌 내용에는 높이가 10m 안팎이고 밑동 둘레가 8m 정도랍니다 나이는 약 430년이고요 이곳 왕보들은 2012년 10월 5일에 국가지정 천연물 제539호로 지정되었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앞에 보이는 곳이 광주호 생태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면 아름드리 왕보들의 자태가 아주 고상해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용트림을 한다는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상으로 왕보들에 대한 탐방을 마쳤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